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래 얽혀져 백년지를 누리리라. 백년의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이야기죠. 대충 불이나 불법의 눈을 감고 함께 부귀영화를 누립시다라는 취지로 태종 이방원이 고려대의 그런 충신이었던 포은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시조 하여가가 정말 생각나는 시대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정치인들의 선택이나 3구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선택을 눈여겨보면서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지만 하여가와 비슷한 상황이 한국당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와 다른 것은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렇게 치렁치렁 얽히고 슬껴서 백년 동안 해먹읍시다 라는 쪽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불러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선거에서 일어난 불법과 부정에 눈을 감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사전투표 열심히 하세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황교안과 민경욱은 그야말로 천년 기든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래간만에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홍준표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희희낙낙 홍준표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희낙낙 홍준표 희희낙낙 홍준표 2월 10일 날 오후 8시 대구의 동성로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장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대구 동성로 이준석 대표 유세장에 갔더니 밤인데도 불구하고 천년 명이 모인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육성연설을 들었습니다. 카랑카랑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신스틸러로 충분한 자질이 보입니다. 여기서 신스틸러라는 표현은 주연을 뛰어넘는 큰 개성과 매력을 지니고 있어서 등장만으로도 작품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부정성거를 덮기 위해서 혈안이 된 젊은 철없는 친구 이준석에게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홍준표스럽지가 않습니다. 홍준표 답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2월 21일 날 다시 홍대거리의 홍준표입니다. 이 시간 홍대거리 상상마당 유세입니다. 이준석 대표 따라왔는데 너무 추워서 언론 유시하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추운 날 와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을 무척 많이 따라다닌 모양입니다. 아주 드문 페이스북에 이준석 찬양반만 잔뜩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황교안 전 총리의 페이스북을 다시 방문해봤습니다. 2월 21일 날 부정선거와의 마지막 전쟁 기선제압이 답이다.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 동지들이 요즘 급격히 늘어서 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귀한 동지들과 함께 구체적인 부정선거 감시활동에 착수했습니다. 부방대에서 현재 추진하는 일들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조직은 17개 광역시도 및 250여 개 시군구별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3,500개의 은명동 대장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방대 대원들을 각 지역별로 배치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같은 날 몇 시간 간격을 두고 2월 21일 날 또 이런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부정선거와의 마지막 전쟁 기선제압이 답이다. 시리즈2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이미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과 상임위원 조재우 등을 고발합니다. 공용서류 무효와 정인인멸 행위로 고발합니다.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파일 무단 삭제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고발운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부정선거를 막고 정권교체를 위한 모든 일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비장감이 흐르는 황교안의 페이스북에 비해서 희희낙낙 이준석 찬양가로 울려퍼지는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이 무척 대조정입니다. 홍준표의 선택 황교안의 선택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것을 맺을 것인가. 지금은 숫자를 중심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홍준표 쪽에 선 사람들이 압도적입니다.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것 없다. 그런 약에 혹시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봐 가지고 그냥 노심초사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황교안 쪽에 선 정치인들은 가뭄의 콩낙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민경욱 정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쪽에 선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봤자 선거 부정 밝혀지지 않아. 그렇게 해봤자 자기만 손해를 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억울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야지. 세상 사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절대로 밝혀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무관심과 침묵을 합리화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의 판단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결국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그 자체인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이 발생했는데도 모두가 입을 담윱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3구 대선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다니는 것을 저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했으면 두 번 하게 됩니다. 두 번 해서 재미 보면 세 번 하게 됩니다. 세 번 해서 재미 보면 네 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승리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 없으면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선택이 홍준표의 선택과 황교안의 선택이 갈려지는 것은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의 차이가 이렇게 선택의 차이를 저는 낳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입장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이익이 걸려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런 불법과 부정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밝혀야 된다. 그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